햄튜브 안녕하세요 햄튜브입니다 햄튜브~~ 햄 보세요~~ 왜 이래? 잠시 차야겠다 왜 이렇게 재미없는 유튜버 아니잖아 햄 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렇게 평소에 안입던 꽃무늬 옷을 입고 평소에 안하는 화장을 했냐면요 사실은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요 실수로 약속 시간보다 3시간 일찍 준비를 해버렸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시간을 뜻깊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햄구들이랑 얘기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햄구들의 소중한 시간을 제가 뺏는다고요? 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같이 소중한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댓글 읽기를 한번 해볼 것입니다 뭐냐 댓글 읽기 거의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 같아요 김소정님 언니 팬티 보여요 어떻게 해요 진짜 창피하다 제 팬티가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댓글에 종종 보이더라고요 왜 댓글 읽기 안 하냐 댓글 읽기 좀 해라 우리 댓글을 무시하냐 내가 만만하냐 5만원만 빌려줘라 이런 댓글들이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아.. 댓글 읽기를 잊지 않았구나 우리 햄구들이 초대 햄튜브의 정기적인 컨텐츠인 댓글 읽기를 잊지 않았구나 햄튜브 모음집은 잊었지만 댓글 읽기만은 잊지 않는구나 햄튜브 모음집은 아무도 거론하지 않지만 댓글 읽기만은 이렇게 잊지 않고 댓글을 달아주는구나 라고 느꼈고요 읽어볼까요 햄구 내 댓글 오오오오오 잘생겼다 오오오오오오오 반대칫 다 두려졌다 오오오오오오오오 초심 어디 갔냐 흔한 햄구 님 승현 씨 승현 씨 승현 씨 앞머리 만들어보시면 안 되나요? 한 달 동안 새로운 시도로 제 햄튜브 채널 영상에 영어 자막을 10개 컨텐츠에 다 자막을 달아줬었거든요 그렇게 자막을 달았었는데 아주 놀랍게 한 달 동안 진짜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시청자 수가 더 줄었더라고요 오히려 더 줄었어 자막이 없을 때 보다 오히려 시청자가 더 줄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뻘짓을 했구나 아니야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누군가는 보고 있는 거겠죠 글로벌한 컨텐츠를 만들게 된다면 그때 다시 영어 자막을 다는 걸로 엠제이 엠제이라고 마스터 정키어 엠제이라고 부를게 엠제이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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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는 없지만 영어는 없지만 성공적인 거에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죠 죄송합니다 한국어 배송비가 필요하지만 한국어 배송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테이 케어, 테이 케어, 빠이빠이, 빠이빠이 최진원님, 와 진짜 이상하다 빠이빠이 루나님, 햄투브님 일진에게 찍혔을 때 시즌2 나왔어요, 선반님이랑 해주세요 이 댓글을 정말 많이 달렸는데 제가 일진에게 찍혔을 때 게임을 사실 놀리려고 찍은 거거든요 나는 정말 몰랐어, 그게 너였을 줄 너였냐? 내 여자친구가? 굳이 2까지 찍어야겠다는 마음이 별로 안 들어서 이윤지님, 구름이 출연료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앉아 어머, 우리 고양이가 천천히 가다 제니제니님, 햄투브님 밖으로 나가주세요 굳나, 나 나가야 돼 왜냐고? 햄구드로 시켰어 잘 있어라 햄투브님 대신 내가 지금부터 이 채널을 장악하겠다 귀여워 귀여워 편지형님, 요즘 햄투브님께서 너무 섹스해지셔서 이어폰을 꼽지 않고 듣는답니다 어머 다행이네요 섹섹스 생각보다 반묶음 머리 존나 예쁘지 않아? 어때요? 왜 이쁘다고 하는지 알겠다 이쁜 모양이 슬픈 일 있을 때 얼굴 이렇게 가릴 수도 있잖아 승현아, 뭐 슬픈 일 있어? 보지 마! 보지 말라고! 내 아름다운 얼굴 보지 말라고! 그리고 뭐 누가 때리려고 할 때 막을 수도 있어 승현아, 한 대 맞으면 아무꿈 밖으로! 죄송합니다 나 왜 이러지? 김영웅님! 점점 한 사람의 성장 과정을 보는 느낌이다 진짜 그렇다 이 채널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나는 화장도 제대로 못했고 게임도 못했고 요리! 요리는 지금도 못하고 진짜 점점 저는 우리 햄구들과 함께 항상 발기에 나갔... 발전에 나가는 그런 햄투브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같이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거 한다는 게 아니고 핑크곤주님! 언니 쌍수 썰 풀어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건지도 궁금하고요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하얀 거짓말! 진짜! 그때 한창 쌍수가 유행이었긴 했는데 근데 엄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너 쌍수 하자! 너 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었기 때문에 공짜로 해준다니까 하자! 이러고 그냥 했어요 근데 라인이 울퉁불퉁한 거야 그래서 그 같은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한 번 더 했어요 라인을 제대로 잡은다 그때 나는 수술을 두 번 하면서 하... 다시는 성형하지 말아야지 라고 느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성형 한 번 하면 중독된다 이런 말 했는데 음... 수술은 안 할수록 좋다 정말 너무 힘들어요 다리 수술할 때도 느꼈지만 수술은 안 하는 게 좋다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섹스의 X 김담님 언니 그 팬티는 누구 팬티예요? 팬티... 팬티 제 팬티인데요? 이 안에 있는 것도 제 건데요? 섹스의 X 호로룰룰루님 구독자 30만명 되면 뭐 할 거예요? 네 구독자 30만명이 된다면 티셔츠 이벤트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뭐라고요? 이미 했다고요? 게다가 완전 잘 팔렸다고요? 네 이 댓글을 캡쳐를 엄청 옛날에 했나 봐요 댓글 읽기를 진짜 정말 안 했다는 뜻이죠 티셔츠 구매해 주신 분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햄구들이 티셔츠를 구매해 주신 덕분에 저번 달에 월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구독해 주시고 햄튜브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신님 오뎅은 일본말이니 어묵을 쓰도록 합시다 답답답답답답답 혼또니 숨이 마세 별다이 팬티님 구름이한테 맴맴하는 컨텐츠 좀 만들어주세요 군마 나 한 대만 때려줘 군마 나 한 대만 때려줘 나 한 대만 군마 제발 한대만 때려줘 제발 나 한 대만 때려줘 군마 이 손으로 나 때려줘 강백호님 입술 너무 커 나는 입 작은 애들이 제일 짜증나 입 작은 것도 맘에 안 들고 그 작은 입으로 뭘 먹겠다는 것도 짜증나요 지금까지 선여정 패러디였습니다 민경찬님 언니 코난 춤 춰주세요 코난 춤?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대요 프린트 이게 뭐야 어 이거 은근히 운동된다 이거 에어로비 클래스 해도 되겠는데? 근데 나는 안 돼 해도 되겠는데 나는 안 돼 이거 진짜 웃기다 이거 진짜 웃겨 이거 진짜 웃겨요 준비하세요 햄튜브 눈빛 광열해 전광열 뀨뀨뀨님 구름이 목욕하는 거 찍어주세요 제발이라고 하셨는데 구름이를 목욕을 시키면요 저도 괴롭고 구름이도 괴롭고 팬부들도 괴로울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미 목욕을 시켜서 기다리실까봐 이렇게 읽어드렸고요 기다리지 마세요 대신 제가 목욕하는 걸 찍어드릴 수는 있는데 찰리푸스를 건들면 죽음뿐이다님 햄튜브님 넷플릭스 추천 좀 해주세요 일단 그레이스 앤 프랭키 정말 재밌습니다 그레이스 앤 프랭키 크레이지 엑스 걸프렌드라는 뮤지컬 드라마가 있는데 정말 재밌어요 꿀잼 루폴의 드래그레이스 이건 진짜 너무 재밌고 페니 드레드풀 시즌 1이 좀 지루하긴 한데 시즌 2, 3는 정말 재밌어요 닥터 후? 말도 필요 없죠 너무 재밌고 영화 배드맘스 재밌고요 블랙미러 블랙미러 진짜 SF 우울한 좋아하시면 이거 옴니버스인데 정말 한 회 한 회를 보면 볼수록 나의 체력이 깎여가는 그런 드라마예요 내 마음이 점차 블랙미러로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드라마고요 재밌습니다 근데 진짜 재밌어요 OA! OA도 재밌게 잘 봤어요 이거는 조심하셔야 될 게 한 번 시작하면 그날 끝까지 다 달려야 돼요 OA 그래야만 하는 드라마가 가끔 있는데 OA가 그렇습니다 탈룰라 영화 재밌고 리버데일 그냥 뭐 어페어 재밌다 리어페어 플리즈 라이키미 맞아 플리즈 라이키미 진짜 재밌어요 호주 드라마인데 이건 진짜 꼭 보셔야 됩니다 엘리 웡의 베이비 코브라라는 스탠드업 코미디가 있거든요 넷플릭스에 강의춤 진짜 재밌어 너무 재밌는 게 많네 하채님 댓글 읽기 안 한 지 한 5조 5억 년쯤 지났나요? 네 하채님의 댓글을 마지막으로 오늘 댓글 읽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5조 5억 년 후에 댓글 읽기 22탄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댓글 읽기 몇 탄이야 21탄이었고요 댓글 읽기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는데 재미없이 찍은 것 같아서 살짝 부담이 가지만 항상 좋은 댓글들만 남겨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안 좋은 댓글들 남기시는 분들은 이거 이렇게 같이 가는 길에 한 입씩 드시고요 좋은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은 이거 한 입씩 드시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댓글 읽기 기다리다 보면은 한 5조 5억 년쯤 기다리다 보면은 언젠간 돌아오니까 잊지 말고 햄튜브 모음집은 안 돌아올 것 같지만 그래도 마음속 여기 한켠에 이제 약속 시간이 20분 밖에 안 남았어요 햄구들이랑 함께하니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네요 가증스러운 가증튜브 안녕 진짜 안녕 진짜 진짜 안녕 진짜 안녕 안녕 섹시